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구독자 이상인께서 요청해주신 신계인님의 가을사랑 A마이너키로 설명드릴건데요. A마이너에서 카포를 2개 하면 B마이너가 되고 3개 올리면 C마이너, 2개 더 올리면 D마이너가 되죠. 원곡이 이게 D마이너키이기 때문에 오카포에서 치는거에요. 멜로디를 보면 미, 라, 시, 도, 시, 파, 파, 미, 미, 시, 도, 레, 도, 랄라, 랄라, 미, 파, 솔, 파, 레, 레, 미, 시, 도, 레, 도, 시, 라. 이런식으로 되네요.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면 A마이너에서 미, 라, 시, 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마이너 근음 5번하고 미, 멜로디는 1번줄.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동시에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5, 1, 동, 3, 2, 3, 2까지 치고 라, 시, 도, 라는 여기 3번줄. 라, 그 다음에 검지를 껴주셔야 시가 되죠. 시, 도, 5, 1, 동, 3, 2, 3, 2, 라, 시, 도.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는 D마이너에서 시, 파, 파, 미 이렇게 돼요. 그러면 C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3플렛이 2번 레 를 잡으신 걸 껴주셔야 여기 개방의 시음이 나오죠. 그래서 D마이너의 코드 근음 4번하고 시, 사이 동시. 4, 2, 동, 3, 2, 4, 2, 동, 3, 2까지 치고 파, 파는 3플렛의 4번줄을 눌러줘야 되죠. 파, 파, 4번, 3번, 미, 그 다음에 미는 여기 2플렛의 4번줄이죠. 그러면 시, 사이, 동, 3, 2, 파, 파, 미, 그 두마디를 연결해보면 미, 라, 시, 도, 시, 파, 파, 미, 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 E7에서 미, 시, 도, 레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E7의 근음 6번하고 멜로디 1번줄 미 를 같이 치고 6, 1, 동, 4, 3, 2, 3 6, 1, 동, 4, 3, 2, 3 그 다음에 2번줄 시, 도, 레 개방연 시, 1플렛의 2번 도, 레 6, 1, 동, 4, 3, 2, 3, 시, 도, 레 그리고 네번째 마디 E7에서 도, 라, 라, 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도는 에이마이너의 근음 5번하고 도 2번을 같이 치죠. 5, 2, 동, 4, 3, 같이 치고 라는 3번줄 라, 그 다음에 라, 라 이렇게. 5, 2, 동, 4, 3, 라, 라, 라 라는 3번, 4번으로 치는거죠. 자, E7하고 에이마이너 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미, 미, 시, 도, 레, 도, 라, 라, 라 그리고 다섯번째 마디 A7. A7은 이렇게 4번, 2번줄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 A가 4번, 3번, 2번줄을 잡는거죠. 이 잡은 상태에서 A에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일곱번째 세븐음, 솔음을 잡아주면 이 A7이에요. 그래서 솔음은 이 중지로 3플렛의 1번줄 솔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번 누르고 3플렛의 1번줄을 잡으면 이게 A7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멜로디가 라, 미, 파, 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나는 5플렛의 1번줄이 라죠. 그래서 A7의 근음 5번하고 여기 멜로디 1번. 5일 동시. 3, 2, 3, 2. 5일, 동, 3, 2, 3, 2. 그리고 다 뗀 상태에서 미, 파, 솔. 여기서 5일, 동, 3, 2, 3, 2, 미, 파, 솔. 처음에 이거 A7 잡으실 때 여기 줄 잡기가 손금에 계속 걸려서 마디에 처음엔 손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거 뭐야, 소리 처음에 안 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양만 일단 외우신 다음에 천천히 잡다 보면 나중에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엄지를 최대로 뒤로 밀어서 이렇게 집게로 꽉 집어주듯이 그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5일, 동, 3, 2, 3, 2, 12, 파, 솔. 그리고 여섯 번째 마디에 D마이너에서 파, 레, 레, 레 이렇게 되죠. 그러면 D마이너 근음 4번하고 파, 1번줄에 여기 파. 4일, 동, 3, 2, 레. 레는 여기 2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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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2, 3, 2, 3, 4, 1, 동, 3, 2, 레, 레, 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마디 연결해보면 그리고 일곱 번째 2세븐에서 미, 시, 도, 레 이렇게 돼요. 그러면 2세븐 근음 6번하고 멜로디 1번줄을 같이 치죠. 4일, 아니 6일, 아니 6일, 동, 4, 3, 2, 3, 시, 도, 레. 시, 도, 레는 2번줄에서 개방연 시, 도, 레. 그래서 6일, 동, 4, 3, 2, 3, 시, 도, 레. 그리고 마지막 A마이너는 도, 시, 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마이너는 5번하고 도, 2번 멜로디를 같이 치죠. 5, 2, 동, 4, 3, 그 다음에 시. 검지를 떼줘야 시죠. 시, 그 다음에 라는 3번, 4번. 이게 라니까 3번, 4번. 5, 2, 동, 4, 동, 4, 3, 시, 라. 여기는 이제 뒤에 있는 신표까지 다 쳐줘서 3, 4, 3, 한 다음에 그대, 사라 이렇게 노래 들어가시면 돼요. 전주, 천주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 라, 시, 도, 시, 파, 파. 미, 미, 시, 도, 레, 도, 랄라. 라, 라, 미, 파, 솔, 아, 미, 솔, 파, 렐레, 렐레, 미, 시, 도, 레, 도, 시, 라, 그대, 사라 이렇게 노래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간주를 이거 전주와 똑같이 치시면 되고 마지막 후줄을 보면 노래의 빗소리는 그대의 목소리에서 이렇게 해서 마치잖아요. 거기 보면 멜로디가 에이마이너에서 미, 레, 도, 레, 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에이마이너 그는 5번하고 1번줄 멜로디를 같이 치죠. 미, 오, 일, 동, 사, 삼, 레. 레는 여기 3플렛이 2번줄. 레, 그 다음에 도, 레, 미, 미는 1, 3 미, 사, 삼, 레, 도, 레, 미, 1, 3 그 다음에 G코드에서 레, 도, 시, 도, 레 이렇게 돼요 레는 3플렛에 2번, 레을 3끼로 눌러준 상태에서 그는 6번하고 동시, 6번, 2번 동시 6, 2, 동, 사, 삼, 도 도는 1플렛에 2번 도를 눌러주셔야 되죠 도, 그 다음에 떼고 시, 도, 레, 2, 3 레, 사, 삼, 도, 시, 도, 레, 2, 3 그 다음에 E7에서 미, 파, 미, 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미니까 E7의 그는 6번하고 멜로디 1번주로 같이시죠 미, 6, 1, 동, 사, 삼, 파 그 다음에 다시 떼고 미, 1, 3 그 다음에 솔, 솔인데 여기 솔샵이에요 솔, 1, 3, 솔, 6, 1, 동, 사, 삼, 파, 미, 솔 그 다음에 라는 5플렛에서 1, 2, 3번하고 7플렛에서 여기 4번 줄 잡는 게 이게 A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5, 1, 5, 1, 동, 사, 삼, 이, 삼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후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 네, 도, 레, 미 그 다음에 레, 도, 시, 도, 레 그 다음에 미, 파, 미, 솔, 오, 플랫에서 라, 미, 삼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텐데 어차피 기타를 치신다면 가을곡으로 한 곡 연습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거 천천히 한번 연습해서 멋지게 한번 연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